안녕하세요 김부석입니다. 하루 일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남자가 남자에게 라는 책입니다. 굿바이 마초 신꽃중년시대를 위한 솔직한 보고서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보게 됐어요.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그 책에 앞에 보면 카피 문구들이 있잖아요. 카피를 잘 뽑았어요. 속물적 세상 강당하게 쨔쨔하라 한국사회 마초문화에 대한 생생한 하부와 합리적 진단이라고 했습니다. 중년의 남자들, 이 시대의 장년층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똑같은 중년의 남자로서 바라봤던 나름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책입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좀 마초적인 사람이 저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주변에 보면 마초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또 리더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진수 씨가 지었는데요. 이진수님은 서강대 정액과 나왔고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다음에 KDI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경영화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4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현재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직장생활의 대부분이 남자들과의 만남을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들이 술과 여자바 게임이라는 함정에 갇힌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빛나는 두뇌과 열정이 낭비되는 것 같았다. 개인적으로 남자들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에서는 남자들의 문화를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힘껏 안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처지를 좀 이해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답니다. 1장은 한국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남자의 두 얼굴 스트레스 과잉 사배 최후의 아들 그리고 술로 통하는 남자들 2장은 정글의 법칙 술로 다져진 남자들 수컷들의 세계 또 술이 남긴 풍경들 남자와 술은 뗄래 뗄 수가 없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술에 대해서 관대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또 발정난 사표의 3장입니다. 성에 관한 것, 여자에 관한 것 또 뺄 수가 없죠. 또 4장, 진화하지 않는 남자들 5장, 여자의 반격 6장, 흔들거나 섞어나 흔들거나 섞어나 이제 변화하자 이거죠. 이렇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좀 감명 깊었던 부분들 또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근데 꼭 남자들은 꼭 봐야 될 책 같고요. 여성분들도 남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 남자들이 이렇구나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면 어떨까 싶어요. 남자의 두 얼굴 많은 것을 이루었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혼란기가 오면 전쟁이라든가 정치적 혁명기라든가 이럴 때가 되면 남자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진화심리학 쪽으로도 가족을 지켜야 되고 또는 나라를 위해서 꼭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부족을 위해서 나가서 싸웠잖아요. 이런 충성심 조직을 위한 마음 희생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되면 남자들은 논객이라든가 투사로 형격한 전과를 올립니다. 눈빛은 성이 허용했고 자세는 꼿꼿했고 목소리는 까랑까랑했고 주장은 깐깐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상이 요동칠수록 남자들은 강해지죠. 목표를 향하고 돌진해가는 모습은 정말 유대합니다. 영웅은 영웅은 위기에 혼란기에 색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웅은 이제까지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물론 여자도 있지만 어때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라폴레옹 뭐 이런 영웅도 있잖아요. 남자가 많죠. 혼란기에는. 그런데 자 이런 그 이데올로기 혁명 진보가 사라지고 이러면 남자들은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여자들은 차분히 실력을 다지면서 변화를 예고합니다. 2009년 우리나라 여자의 대학 진학률 82.4% 남자의 대학 진학률 81.6%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6년 전에 그 외에 격차는 서서히 커져서 2012년에는 여자의 대학 진학률이 74.3%를 기록했고 남자의 대학 진학률 68.6% 비해서 5.7% 포인트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년 전쯤인 1990년에 여자의 대학 진학률은 31.9%에 불과했거든요. 이렇게 빠른 증가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대학 진학률이 일자리 점유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녀 일자리 점유 비율이 100대 60에서 100대 70으로 변했을 뿐이에요. 여자들은 지금 2배 이상 커졌는데 진학률이 그런데 점유율은 10%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미국은요. 2009년 여자의 대학 진학률이 남자의 그것을 추월함과 동시에 여자의 일자리 점유율도 남자의 일자리 점유율을 넘어섰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어디서? 왜 일자리는 여전히 남자가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사회는 두 가지 변수가 상관관계를 갖지 못할까요? 이 의문의 한가운데는 남자들의 욕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요. 해결책의 정중앙에는 여자들의 특성과 노력이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케이스가 있어요. 맞벌이 부부 케이스입니다. 평소보다 일을 좀 늦게 마치고 귀가한 부인에게 남편은 뭐라 그럴까요? 야 좀 열심히 일하지 마 대충 해 여자는 얘기합니다. 요새 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 뭔 직장이 그래 여자들에게 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말이야 여자가 얘기합니다. 다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마찬가지야. 야 내가 자기네 직장 상사한테 얘기 좀 할까? 여자들은 좀 일찍 귀가 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 어떠십니까? 특이합니까? 평범합니까? 좀 평범하죠?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자들을 일찍 귀가 시키는 게 여자를 배려하는 걸까요? 오히려 여자들의 발목을 잡는 걸까요? 여자도 남자처럼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고위적으로 승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신 같으면 일찍 퇴근시키고 일찍 집에 가고 가정질 충실한 사람을 승진시킬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이건 남자 차별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누구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안일은 꼭 여자만 해야 되나요? 남자들이 하면 안 되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도 집안일 하기 싫습니다. 잘 안 합니다. 청소 가끔 합니다. 집사람은 매일 하는데 설거지 정말 가끔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기 싫습니다. 그래 하기 싫어서 그런 논리를 만든 거 아닌가 남자들이 남자들이 근데 내 딸이 그렇다면 내 딸이 그렇다면 화나겠죠. 내 딸이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진급이 안 돼. 남자한테 밀려. 참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남자들은 자기 아내는 그러길 바라고 내 딸은 안 그러길 바라고 OECD 국가에서 남녀의 임금 격차는요. 한국이 2012년 기준입니다. 1위. 39%나 차이가 납니다. 평균은 15%래요. 두 배가 넘죠. 남자 직원이 100만 원을 받으면 여자 직원은 61만 원만 손에 쥔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창구 직원이나 비서나 단순 업무의 비율이 높고요. 여자들은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근속 연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일자리 점유율의 격차와 비슷해요. 다른 나라 여자들에 비해서 단순 사무직 비율이 높고 육아 등을 도맡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여자들의 학력이 남자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닌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여자들의 에너지가 세계적인 점을 감안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보면 여자들이 대단합니다. 참 이해가 어렵죠. 능력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천대를 받고 있어요. 다양한 통계가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 유리천장지수라는 게 투명한 거죠.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투명한 게 세계여성인단을 맞아서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3년 3월에 발표한 OECD 회원국의 유리천장지수는 한국이 꼴찌를 냈답니다. 1위를 차지한 뉴질랜드는 90점에 가까운데 한국은 20점에도 못 미친데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양성평등이 힘든 것들이 아직도 남자들의 마초 같은 생각 그런 고정관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출산위를 저하시키고 문제가 되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의 탓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짚어봅니다. 여자들이 볼 때 남자들의 매력은 어떨까요? 여자들이 볼 때 남자들의 매력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옛날보다 지금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다윈이 주장한 이론 가운데 뒤늦게 관심을 받은 성선택 이론이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거든요. 수컷은 구애하고 암컷은 고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세계에서는 거꾸로 남자가 여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더 많이 대학을 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뽐내던 완력은 쓰임새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을 뿐더러 지적인 측면도 나을 게 없고요. 일자리마저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의 선택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벌써 왔습니다. 점점점 결혼이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 독신남들이 많아요. 장가 못 간.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일부러 안 한 독신녀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장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여자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누가 이길까요? 여자가 이겼죠. 그리고 경제력이 없는 남자들이 점점점 도태되고 있어요. 옛날같이 마초같고 남성적 매력이 넘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연령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남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심각해요. 이제는 남자들이 여성 위주의 사회가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남자의 일상. 우리나라 남자의 일상을 한번 볼까요? 야 참 남자의 일상. 남자들은 책을 존처럼 사지 않는다. 아주 드물게 사는 일이 있는데 자기개발서 재택용 관련 서적 정도다. 영화관을 가끔 들리는 일은 있어도 서점을 찾는 일은 거의 없다. 남자들이 연극 뮤지컬 연주배 전시배 티켓을 사는 일은 거의 없다. 공연이나 전시를 남자가 즐기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 공연장을 가더라도 연인이나 부인의 권유로 따라갈 뿐이다. 남자들은 공짜 티켓을 얻으면 티켓을 산다. 이 경우에도 영화 자체를 감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천만 관객이 드는 영화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남자들은 술을 주 2,3회 정도 마신다. 그중 한 번 이상은 노래방이 있는 또 다른 숙제비된 2차를 간다. 술자리에서 음주의 양은 물론이고 소비하는 시간도 과도하다. 고기 소비가 계속 늘고 있는 것도 과도한 술자리 때문일지는 모른다. 남자들은 역사드라마 주 2회 스포츠 프로스포츠 야구 축구 농구 등 주 1,2회 뉴스 주 4회 정도 텔레비전 시청한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평일에는 3시간 주말에는 4시간 가깝게 텔레비전 시청은 남자 한국 남자의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다. 남자들은 주 1,2회 정도 운동을 한다. 지나치게 긴 근로시간과 지나치게 소모적인 술자리 탓으로 다른 활동에 쓸 시간이 부족하다. 아웃도 의료시장이 남자들은 온라인 게임을 주 1,2회 정도 한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남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게임할 시간을 마련한다. 남자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다른 활동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남자들은 집안 뒤로 주로 쓰레기 분리수거 주말에 장보기 청소 자녀와 놀아주기 등을 한다. 기본적으로 집안 집안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루중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을 보면 전업주부는 6시간 직장 가진 주부는 3시간 넘지만 남자는 30분 남짓이다. 저는 30분도 안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부분은 띠끔만 전 게임도 안 하고 노래방 안 가고요. 2차 안 갑니다. 술은 좋아하는데 주로 집에서 먹습니다. 스포츠 안 책은 많이 봅니다. 미술관 공연 많이 가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전 이런 거 인정을 해요. 독서를 포함한 문화활동 많이 안 하죠. 기껏해야 영화관람 3명 가운데 1명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문화예술을 관람하정이 없대요. 참 재미없게 살죠. 남자들 재미없게 살아요.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지 앞으로 새 시대가 바뀌어들때 이제는 컨텐츠의 시대고 창의력의 시대고 소통의 시대인데 그냥 맨 일만 하고 술이나 먹고 텔레비전만 본다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의 문제 자살률 얘기도 나와요. 고독한 1인문의 삶 한국사업회에서 마치 활화산이 스스로 몸을 태워 화산재를 뿜어내듯 사배 내부의 꿈틀거림은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폭발한다. 급격한 변동은 한국사업회에 내재된 DNA다. 1990년대 중반 OECD 평균보다 낮았던 자살률은 외판 위기를 거치면서 계속 증가하여 자살률이 제일 높은 국가가 됐다. 2012년 기준으로 5대 범죄 가운데 살인 강간 폭력 절도 행위 동기를 보면 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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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가 상위권을 차지해서 예외 없이 1위를 기록한다. 순간적 분도를 참지 못해 벌어지는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다. 분노의 이면에는 사회 이동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이게 본인의 말이 아니고 뒤에 보면 각두가 있어요. 거기에 번호를 달았는데 논문처럼 분노사회의 진단과 관리전략 최석현 님이 제 책에 있는 글이네요. 자살률 우상향이 되겠어요. 자살률 오스트리아 OECD 평균은 떨어지는데 일본은 지금 거의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올라가네요. 큰일 났네요. 남자들의 자살이 많죠. 여기에 또 40대의 자살 참 그 좋은 시절 다 간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지금 우리 한국의 남자들 중년들 고민되시죠. 우리입니다. 이게 1장 한국의 남자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2장 넘어가면요 통하는 남자를 뭘로 통할까요? 술로 통합니다. 술로 술로 술은 잘하지? 저는 이걸 이해를 해요. 한국 남자들은 특히 이제 우리 세대들은 유교적 문화에서 아직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유교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때만 해도 유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에서는 참고 절제하고 이런 부분들 또 말을 아끼고 이런 원래 그게 아닌데 좀 와전된 유교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식사자리에서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절제된 참는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통의 시대로 오게 되니까 힘든 거죠.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로 푸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오바를 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소통이 드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술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또 힘자랑을 하게 되고 남자들은 이렇게 술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뜨끔합니다. 저도 술권하는 사회 술권하는 사회 통계를 여기 보면 통계가 나와요. 원샷 자 술잔을 원샷하는 방식은 막걸리 마시는 습관에서 피로 뜨였다는 주장이 있어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대거 월남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이 즐겨 마셨던 소주도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추운 데는 독주가 유행하죠. 따뜻한 나라는 독주를 잘 안 마십니다.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독주 잘 못 마셔요. 그분들은. 결정적으로 남한 사회에서 소주가 보편화된 것은 1965년 양곡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입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희석식 소주가 나오기 전만 해도 소주를 비싼 고급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싼 막걸리를 주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이 발효되면서 쌀로 빚은 막걸리가 사라지고 밀막걸리가 등장하니까 손소득하는 한국인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아울러서 알코올 농도가 25에서 30% 지나지 않는 소주는 충분히 막걸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용품이 된 겁니다. 한국인들은 소주를 마치 막걸리 마시기 플로롱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소주에 삼겹살 소주에 삼겹살 해장술 이제 전용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영화나 뮤지컬 관람을 하는 문화회식 1.7% 불구하지만 그래도 좀 조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술의 양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아직은 회식 문화는 좀 변하진 않았습니다.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설 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신고 맺으시면 자세한 만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대변하는 것 남자들이 자랑하는 것 술이죠. 이 책은요 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술을 빼놓으면 남자를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여자들이 보기에 미친 거 아니야?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셔? 할 수도 있고요. 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할 수 있고요. 술을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괴롭죠.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 저는 술을 잘해요. 잘했어요. 대학 다닐 때 직장 생활할 때 참 잘했어요. 상위 1% 들은 주당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술을 권하고 먹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주는 술은 잘 먹고 분위기 잘 맞추고 2차 꼭 가고 3차 꼭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것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급도 빠르고 영업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안타깝죠. 왜 그래야 되는가 저도 보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제가 늦게까지 오늘도 모임이 있었는데 저녁 먹고 주도하는 자리고 돈을 내는 자리였는데 그냥 왔어요. 막걸리 몇 잔 먹고 사실 음주로 녹음하는 겁니다. 제가 워낙 주량이 있어서 막걸리 두어장 갖고는 안 취하니까 하여간 그 수커들의 세계는 술로 다져집니다. 거기서 술을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받고 힘들어하죠. 술의 정책이란 얘기도 있고요. 술 한 잔에 뜨거운 비료도 있고요. 여기는 아주 리얼한 스토리가 있어요. 공무원과 기자의 술자리. 아주 그냥 대사 하나하나 짝짝 들어맞는데 기자들 과 공무원 홍보팀과의 술자리. 저희 아내도 모 대기업의 기조실이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 홍보팀에. 기자들 접대하는 그런 게 다반서였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안 해요. 워낙 남자들의 세계를 잘 알아서 그런지 제가 그렇게 막 먹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술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부정은 못하겠는데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술을 먹는 거를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래야만 되는가. 이 사변은 그런 모임이니까 그런 부분을 패거리 문화 뭐 이런 문화들. 문제는요. 남자들이 술만 밝히는 게 아니거든요. 술 먹다 어떻게 됩니까? 여자도 밝히죠. 욕망이 폭발을 합니다. 안에 있었던 잠재된 욕망이 폭력적인 욕망 또 성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폭발을 하죠. 술자리의 이등심인이라는 글귀가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술자리는 남자들의 것으로 여자들을 배척하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과도하고 집요하며 탐욕적인 술자리가 자연스럽게 여자들을 소외시키는데 이것은 남자들이 의도한 것일 수도 있다. 참가자가 많으면 이익의 파이가 작아지기에 술자리가 폐쇄적이 되는 것이고 여자들은 유희의 객체이지 놀이의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믿기에 배척하는 것이다. 술이 강한 남자들이 술에 약한 여자들과 함께 달리기 어렵고 실컷 달린 남자들은 소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원하기에 여자들은 낄 여지가 없다. 남자들이 버리는 한밤의 질조는 이처럼 폐쇄적이고 음탁하여 여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성차별적 성격을 보입니다. 술을 못하는 남자가 느끼는 소외감과 난치함을 여자들도 느끼는 점에서 둘은 술자리의 열등 그룹이며 폐쇄적 여자들 술이 술 먹는다고 처음에는 소통한다고 먹는 술이 쾌락을 원하고 결국에는 타락을 하지요. 저는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인정합니다. 여기 있는 책들이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이 사모님들 이 책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가 너무 리얼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남자들이 탐닉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에게 치명적이거든요. 몇 가지 일들 음주 여자 골프 게임 반복적으로 탐닉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나 놀이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오히려 삶의 다양성을 즐기지 못해요. 뒤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편향성에 대한 이야기 음식도 그렇고 몇 가지만 골라먹는 습성이 있죠. 꼭 술은 소주를 먹어야 되고 안주는 삼겹살 또는 2차는 맥주에 치킨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다양한 게 너무 많은데 먹고 우리가 참 맛있는 게 많은데 왜 그렇게 그렇게 딱 고집을 정하고 그렇게 되는지 이게 좁아지는 거죠. 폭탄주는 뭘까요? 음주의 절정은 이제 폭탄주죠. 뭔가 폭탄주를 먹으면 쎄보이고 강해보이고 그래요. 폭탄주는 한국사회의 특성이 잘 드러났습니다. 순식간에 열뜨개 만드는 스피드고요.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는 획일성 다 먹어야 되잖아요. 제일 높거나 세인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는 계급성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조법에 등장하는 변도성 한국사회의 압충팔입니다. 폭탄주를 통해서 한국 남자들의 특성과 문화가 확인되고 또 형성되죠. 북한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매일 밤 수백만 개 폭탄이 새롭게 제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한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폭탄주를 마셔봐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폭탄주 문화를 모르는 한국을 이해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폭탄주를 예치하는 사람도 있고 폭탄주 맛에 그나마 살만 난다는 이도 있고 폭탄주 때문에 한순간에 몰락하는 이도 있을 만큼 폭탄주 한잔에 감동하기도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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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김항민의 태초에 술이 있었냐 라는 책을 보면 폭탄주로 20세기 초에 러시아 벌목공들이 시베리아 취 참 기이한 도착적 현상이죠? 군대나 검찰 등 상명하복에 투철한 권력기관에서 시작돼서 여기에 국회의원들과 고위관리, 언론 종사자들이 참여했고요. 이전 기업의 간부들도 그 문화를 확대해가는 과정을 거쳤고요. 파워알리트들이 폭탄주를 선언하는 이유는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경쟁자를 따돌리고 싶어서 권력에서 오는 특권의식을 누리고 싶어서 남성다움을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여기 폭탄주 50점 마시는 남자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도 많이 먹었죠. 특별하게 또 제조하는 방법도 알고요. 한국 남자라면 글쎄요. 폭탄주에서 자리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 남자가? 40대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폭탄주를 이해해야 돼요. 폭탄주가 좋은 이유, 나쁜 이유가 되게 많이 있네요. 일단 좋은 이유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몸 농겸이 좋다. 맞아요. 참 잘 넘어가요. 알콜 도수가 14에서 17도에서 흡수가 빠르다. 공평하게 마실 수 있다. 멋진 폭탄사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 나쁜 이유.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빨리빨리 문화를 고착시킨다. 속을 버린다. 비비생적이다. 맞죠. 이 밖에도 뭐 열몇 개의 한점들이 있습니다. 시인 송종차는요. 폭탄주에 꽤나 진지한 헌사를 바쳤어요. 읽어볼게요. 오늘 밤 잊어버리고 싶네.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위벽이 타는 폐허의 잿더미 너와 나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폭탄주로 너와 나 사이의 가식적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인간 그 자체로 소통하는 그 순간은 참 좋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폭탄주가 현대인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진짜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폭탄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참 신통맞은 술이죠. 폭탄주는 알콜 도수가 마시기 좋아서 중독성이 강합니다. 남자들은 현대식 의식처럼 정성대로 재주하고 짧고 강한 한마디를 내뱉고는 있는 힘 다해서 한숨에 들으킵니다. 사냥이나 전쟁을 앞둔 부족의 모습이 좋지 않을까요? 폭탄주 술자리 술자리의 피해자는 어쩌면 술 먹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술 먹는 사람들 술 잘 마시는 사람이에요. 피해자는 그가 무수하고 무리한 술자리로 보다 빨리 승진하거나 보다 많은 사업 기회를 얻거나 보다 많은 여자를 탐닉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연극, 뮤지컬, 영화, 미술, 소설, 클래식, 제주, 춤, 요리, 패션 가족과의 시간, 커피 마시며 대화하는 거 천천히 산책하기, 운동, 어려운 사람 돕기 새로운 일을 공부하고 도전하기 이런 즐거운 것들을 놓치는 거죠. 필요 이상의 음주는 지나친 교섭과 과도한 욕망을 낳을 뿐만 아니라 몸을 망가뜨립니다. 밤새 변기 부착부터 하기 저도 해봤습니다. 너무 저는 이게 마다예요. 이 글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마다예요. 너무 마다예요. 자 3장입니다. 발정난 사회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섹스에 미친 존재들 와우 남자에게 성적 욕망은 어떨 때는 무차별적이고요. 폭력적일 만큼 강렬합니다. 여기 도표가 있는데 남녀 생활 집중도 해서 여자 남자에 대한 도표가 있어요. 와 되게 재밌어요. 이거 책 보시면 나와요. 하룻밤의 본노 남자들은 낯선 여자와의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를 꿈꿉니다. 짝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사랑 없이도 가능합니다. 장소는 어디든 가리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기차 안에서 버스터미널에서 술집에서 카페에서 아니면 노골적으로 댄스 클럽에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짧고 우발적이어서 더욱 끌립니다. 남자들의 욕망은 단순하고 균인하며 일관됐죠. 이를 성공시키면 남자로서의 존재의 의미 또는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하지만 솔직히 부러워요. 부러워요. 솔직히 저도 그냥 내 주변에 보면 여자를 잘 낳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우 부러워요. 아마 그들이 제가 영업하는 것만 부러워하듯이 저는 여자 낳는 그런 재주는 없지만 고객 낳는 재주는 있거든요. 그쪽으로 제가 스트레스를 푸나요? 작업의 고수 1일 여자 총령죄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기 보면 유전유녀 유권유녀라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유전무죄 유권유녀는 뭐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여자가 있다. 유전유녀 돈 있는 사람은 여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여자가 있다. 권력이 있으면 여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남자들의 생각들이 여기 있습니다. 남자들은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대한민국 성공하고 우리 주변은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성상품이 범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상품을 소비하는 일은 골목마다 들어선 편의점에서 스낵을 사먹는 일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남자들은 한낮이건 한밤이건 전화 한 통이면 10분만 달려가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다몸이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03년 통계니까 한참 옛날에 12년 전 통계네요. 남자의 48% 이상이 성매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군요. 성매수의 동기로는 술자리에서 어울리다 보니까 42.6% 호기심에 15.4%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서가 14% 중요한 건 42% 어울리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접대 관행상이 무려 12.9% 남자들 술자리가 성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한국 남자의 10명 중 절반 49%가 1회 이상 성매매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럼 성매매가 합법화된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합법화됐어요. 거기는요 16% 오히려 합법화시켰더니 줄어든 거예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우리나라 반문화에 대한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나와 있습니다. 집밖의 섹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모틀의 무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성형공화국 성형을 해야 한다 성형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우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청소년들 자녀가 있다면 전 이게 공감이 되는 게 우리 딸도 어우 욕 장난 아니거든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두 명이 편의점 밖에서 설치된 의자에 앉아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한 학생이 침을 퇴하고 뱉는다. 바로 옆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전혀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리얼하게 해볼게요. 절퇴진 않겠지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대화합니다. 아이 졸또 띠바 개 있잖아 2학년 존 뽀대 착살 우리들 진짜 아시겠어요? 이건 저는 입이 없게 뭐하지만 띠바는 시발이고요. 존에는 존엔 매우 존엔 뽀대 착살 매우 아주 멋있음 이라는 뜻이래요. 아 존나 레알 개 엄청 아니 쉽지 않다. 아 존다 레알 개 쩐해 자 레알 정말 리얼 리얼을 레알이라고 그래요. 리얼 정말 해석을 해야 돼요. 개 엄청 엄청 쩌는 뛰어난 뛰어난 쩐다 뛰어난다는 뜻이에요. 쩐다는 아 존나 레알 로얄 아 됐어요. 그래 왜 개 존댔대 왜 담배 피다 걸렸대 개 빡쳐 담배 피었다고 짜느냐 그렇게 쩌는 애를 개 빡쳐 화나네 빡쳐 열라 에바 열라 에바야 열라 에바야 에바야 심하다 심하다 야 이제 못 보겠네 아쉽다 띠바 근데 너희 반에 개 쩌는 애 하나 더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통역이 필요하겠죠 통역이 이제는 근데 저는 그래도 희망적인 게 이런 학생들이 자기 부모한테는 띠바 쩐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저희 딸도 욕을 그렇게 잘하는데 저랑 대화할 때는 욕을 안 하더라고요 은어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도 얘네도 아는구나 내가 지금 쓰는 단어가 좀 속물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아이들도 그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그렇게 대화하면 큰일 나죠 회의하는데 띠바 잃어버리면 찍히죠 군대에서도 그렇고요 물론 뭐 상사는 욕을 하겠지만 구하는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부분들이 이제 그래도 희망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남자가 남자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굿바이 마초 신꽃중년시대를 위한 솔직한 보고서 어제 녹음한 걸 들어봤는데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네요 어제 피곤했나 봅니다 어제 몸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녹음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아이고 야 이게 참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녹음하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또 아깝잖아요 또 지울 수는 없고 다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4장 들어갑니다 진화하지 않는 남자들 진화하지 않는 남자들 한번 또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줄친 부분 말씀드립니다 전통적으로 남자다움이 유독 강조된 배경에는 뿌리 깊은 유교문화 아니 뭐 유교문화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뭐냐면 뭐가 좀 아쉽냐면 남존여비 이건 좀 아니잖아요 남존여비 남존여비 유교문화가 좋지만 남존여비는 좀 이 시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잦은 외침 군복무 또 고석성장 이런 것들은 이제 남자다움을 유독 강조한 배경이 아닐까 남자다움이란 남자에게 필요 이상의 역할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여자의 역할과 책임감을 줄어들게 하죠 그래서 남녀간의 권력관계를 왜곡시킵니다 남자의 권력이 커지는 만큼 여자의 그것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권력을 많이 갖게 된 남자들은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보거나 지배 가능한 대상으로 여깁니다 조선초의 유교는요 주로 집권층 내기만 영향을 미쳤어요 보면은 그냥 집권층끼리 해 그리고 그때까지 초여행은 그냥 고려시대의 문화들 그러니까 고려시대만 해도 여성은 혼인이나 상속권 제사권에 있어서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2년 정도를 처가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전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일제시대에나 옛날 문학서적을 보면 대릴사입이라고 해서 장가를 가려면 처가집에 가서 2년이고 3년이고 일을 해줘요 그리고 와이프를 데려오거든요 니마 그 강을 건더지 마요 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분이 14살 때 와이프를 만나는데 그 집 가서 일을 합니다 머슴처럼 그리고 이제 아내로 맞죠 그리고 16살 17살 때쯤에 아마 품었다 그래요 그전까지 너무 어려서 아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그 여성 어떤 그 여성과 남성 그리고 그 존중의 그리고 그 상속도 똑같이 줬대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그 남존여미는요 조선시대에 와서 바뀐 거지 원래 그런 건 아니다 원래 우리 한민족은 우리나라는 여성을 억압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다 라고 봅니다 그 정절 이데오르기 이런 것도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바뀌었죠 바뀐 거예요 여자는 집안일을 남자는 바깥일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400년 남자의 세월이 흘면서 이런 것이 화석처럼 굳어버렸죠 바뀔 수 있죠 원래 그런 건 아니니까 원래라는 건 없잖아요 참 여기 글 보면서 공감이 드는 게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예가 IMF 이후에 급증한 노숙자 절대 다수가 남자잖아요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것이 남자의 책임만은 아닌데도 남자들은 용감하게 모든 책임을 혼자서 지겠다면서 집을 놔버립니다 그게 아닌데 남자가 여자에게 조금의 책임이라도 좀 돌리는 일은 아주 수칠스러운 행동으로 강조를 해요 남자라면 마땅히 한 집안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를 두고 진정한 남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책임을 전부 지겠다고 하는 태도는 권력도 독점하겠다는 생각의 이변이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걸 같이 봤는데 거기도 아빠가 가출을 하거든요 아빠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최민수가 또 가출한 아빠로 나와요 일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소설이 아니거든요 원작은 외국인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남자에 대한 수컷이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외로움 힘든 법 이것들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남자도 바뀌어야 된다 원시시대 또는 조선시대 그런 가치관으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감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교통사고를 많이 느끼고요 술도 많이 마시고요 성범죄나 폭력도 많이 일으키죠 또 쩍벌람 같은 꼴분견도 남자가 많죠 저도 쩍벌람이더라고요 예전에 그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이미지 메이킹 강사님인데 저한테 지적해주더라고요 쩍벌람이시라고 깜짝 놀랄 때 제가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더라고요 되게 많죠 남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 30대 남자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번식 정령기인 번식 정령기라고 표현했어요 이 책은 20대와 30대에는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의 무려 3배에 달합니다 번식에 들어선 남자들이 매력적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탓이다 라고 또 얘기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인데 이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라고 분석합니다 그래요 조정래의 허수아비춤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수컷들의 삶이란 다른 수컷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이어져 나아가도록 되어 있다 레초의 수컷이 존재해야 하는 절대 소명은 씨뿌리기였다 최대한 씨를 많이 뿌려 종족을 보존해 나가는 것 그 성취를 위해서는 암컷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모든 수컷들이 똑같은 욕구를 갖다 보니 나 아닌 다른 수컷들은 나의 적에 될 수밖에 없다 서로서로 척결해야 될 적인 수컷들 사이에 대두한 단 하나의 해결책 그건 목숨을 건 싸움 사투가 있을 뿐이다 어휴구 이건 이제 진화심리학에서 본거네요 우리나라 남자 사망률을 보면요 다른 남자들 다른 나라 남자들 과 달라요 다른 나라 남자들 사망률은 30대 이후에 하향 안정화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40-50대로 들어서면서 남성의 사망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여기 도표가 있어요 미국 미국은 15세에서 24세가 높아요 사망률이 그런 다음에 쭉 줄어들거든요 희한하네 젊었을 때 총기 사고가 많나 진짜 15세 24세의 사망률이 높네요 영국 네덜란드죠 그런데 어 그런데 한국은 한국은 오타 났네 오타 한국은 장난 아닙니다 35세 44세의 사망률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음주 여자 같은 자기 파괴적인 탐닉으로 풀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182페이지에 힘센 남자들의 술자리가 시나리오로 있거든요 너무 공감이 돼요 너무 공감이 돼요 이 술자리가 어쩜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잘했는지 이건 책을 보세요 이건 입에 담기도 뭐예요 이건 진짜 이거는 진짜예요 이렇게 이렇게 놀아요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이렇게 놀아요 183페이지 남자의 모순 GPS가 약합니다 뭔 소리야 아이고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자전거를 탔는데 그걸 안 껐네요 스마트폰에 자전거를 얼마나 탔고 어떻게 최고 속도는 얼마고 평균 속도는 얼마가 나오거든요 그걸 안 껴서 GPS가 안 잡히죠 집안에 있으니까 186페이지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진짜 속마음 입니다 남자들은 길거리에서나 술자리에서나 여자가 욕망의 대상에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집에서는 자신의 딸이 지성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돼서 남자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반면에 딸이 그러면 결혼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이것 또한 모순적인 생각이다 남자들은 여자가 얼굴이 예쁘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얼굴이 예쁘지 않으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인데도 여자의 미모에 따라 차별을 둔다 인정하세요 전 인정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얼굴도 이쁜게 공부도 잘해 제가 보험회사 인사부 있을 때 여상 졸업하신 분들 고졸 사물을 뽑잖아요 면접을 보면 전화가 와요 부장님한테 예쁘게 뽑으라고 예쁜게 뽑으라고 부장님은 이상하게 자기도 예쁜게 뽑고 싶은데 어쩔 수 없대요 일자란에 뽑아야 되니까 우리가 무슨 무슨 회사냐고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애들 뽑아 놓으면 어떡하냐 예쁘지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고정관념인가요 우리 고정관념 있죠 이건 고정관념입니다 이건 편견이에요 얼굴이 예쁘면 공부를 못할 것이다 라는 또 그런 고정관념이 저희 인사부장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의심을 하지 않을까 얼굴이 예뻐서 연애만 하는 거 아닐까 그런 또 그것도 나쁜 고정관념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중적인 모순을 갖고 있어요 남자는 어디로 가는가 진짜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는 자 5장입니다 여자의 반격 여자의 반격 반격 요즘 초등학교도 그렇고 남녀공학도 그렇고 고시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죠 남자들 밀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반격 이 진작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요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남자들이 했던 것처럼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며 화염병을 던지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어떻게 할 것 같은 비장함도 없습니다 그런 방식은 여자의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결정을 해나갑니다 여자들이 개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의 반격이 은근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 작가인 이진수님은요 저랑 생각이 같아요 정말 비슷해요 여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자들이 뛰어나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소통을 잘하고 앞으로는 여성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저의 아내를 봐도 저보다 뛰어나요 그냥 남자라고 태어난 것 때문에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자분들이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는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이거든요 물론 여자들도 문제는 있어야 남자들에 비해서 너무 멀티미디어 관심이 다중화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남자들보다는 떨어진다는 건 알지만 어쨌든 배려하고 먼저 배려하고 다가서고 인사하고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률적으로 여자들이 잘하죠 여성의 고용률 2010년 20대 여성의 여성 교육 연수가 사상 최초로 남성을 넘어섰다 라는 부분들 대화의 힘 근육보다는 수다다 근육보다는 수다다 남자들은 커피숍에 앉아서 쉴 새 없이 수다를 떠는 여자들 답답하게 여기죠 진지하거나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면서 시시한 내용을 몇 시간씩 얘기한다는 일을 시간 낭비로 봅니다 신변 잡담 같은 수다를 떠느니 차라리 술자리를 하면서 정을 쌓거나 인생을 논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술자리야말로 늘 과도해서 시간 뺏기죠 돈 낭비죠 체력 소모가 심해요 일단 커피숍은요 시간은 어떨지 몰라도 돈과 체력 소모는 심하지 않죠 커피숍에서 떠들어봐야 얼마를 먹겠습니까 술은 돈 많이 들어요 많이 듭니다 발동이라도 권리를 치면 2차 3차 가면요 몸벌이죠 남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수다가 시시한 게 아니고요 술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짚었어요 어쩌면 저랑 이렇게 생각이 같아요 이진수님 만나보고 싶어요 결혼이란 불공정 거래다 불공정 거래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이득이고요 여자들에게는 손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여자들이 요즘 결혼을 어리죠 그리고 골드미스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정말 미모든 뭐 학식이든 성격이든 진짜 좋은 분들 많아요 솔로가 많아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소개해 주려고 근데 본인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너무 늦어버렸는지 여자는 A급인데 사람을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을 매기는 건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A급이에요 나도 A급이라는 생각하는 남자를 붙여주면요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남자들이 많이 위축되더라고요 그리고 A급 남자들은 다 장가를 간 것 같아요 A급 여자들은 그런 얘기 있죠 A급 남자는 A급 여자는 결혼하지 않고 B랑 결혼한대요 B는 C랑 결혼하고 너무 뛰어난 자기보다 뛰어난 여자보다는 조금 편한 여자랑 결혼한대요 근데 A급 여자는 B급 남자랑 결혼하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A급 여자가 남는 거예요 조회민아는 진짜 A급 골드미스트리 많아요 박사부터 시작해서 아나운서 쇼호스트 강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불공정한 것 같아요 뭔가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줌마의 힘 어디서나 당당하게 그런 글도 있고요 6장입니다 흔들거나 섰거나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책을 보시면 되고요 저는 어차피 복습도 할 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좋은 책이기 때문에 꼭 읽으시다고요 결혼을 흔든다면 이게 좀 위험한 얘기도 있습니다 연애의 저자 제프리 밀러에 의하면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되려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정기적인 섹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족 보존을 원하는 남자는 배랑기를 은폐하고 있는 여자와의 배타적인 섹스를 원한다고 합니다 결혼은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결혼이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과 여자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대립하거든요 조지 버나드 쇼는 결혼은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기만적이며 가장 덧없는 감정의 영향력 아래에서 두 사람을 하나로 엮어주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자크 이탈리는 2005년에 35년 내에 결혼 제도는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도 있어요 결혼은 나약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혼을 계약관계잖아요 서로의 이익을 위한 계약관계잖아요 서로 신뢰만 있다면 굳이 계약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확해요 근데 신뢰가 없으니까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결혼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결혼했다 그래서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신뢰다 서로의 믿음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고객의 마인드 이래야만 결혼이 유지되는 거지 단순히 도장을 찍었다고 계약했다고 유지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그래요 비즈니스도 계약했대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족소이고요 책임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80년대 이후에 이혼율은 100년 이상 동안 줄곧 증가해 왔습니다 진화하는 결혼의 저자 스테파니 쿤츠는 미국에서 1980년 이혼율은 50%에 이르렀으며 1981년 이후 이혼율이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혼율이 감소한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결혼율이 50% 단위로 떨어졌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 앞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지식과 기술의 진보로 전면적인 유혹의 시대에 들어섰는데도 결혼이냐 아니냐 하는 이분법적인 잣대만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판단합니다 이런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인식이죠 현실에는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 외에도 이혼은 안 했지만 같이 사는 사람 결혼은 했지만 남남으로 사는 사람 이혼을 했는데도 가끔 만나는 커플 한 명이 이성을 놓고 두 명이 사랑하는 커플 복수의 이성과 동시에 사귀는 사람 계약동구하는 커플 동성끼리 사는 커플들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과연 이들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 관점으로 누구 얘기준으로 왜냐하면 프랑스는 동성끼리 사는 것을 합법화시켰잖아요 거기 가서 아우 나쁘게 본다는 것은 그거는 또 아니죠 결혼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 일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가 남자에게 라는 책을 읽어드렸어요 맘이 드십니까 그러면 구입 제 구독 해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석의 하루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